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북큐레이터, 책사람입니다. 오늘 추천책은 50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 당신을 위한 책입니다. 공자가 말하길 나이 50은 7천명으로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50줄에 들어서면 슬슬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50의 인생을 정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 90으로 가고 있는 요즘, 50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 날이 있는 중간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50은 인생의 제2막으로 접어드는 길목이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나이인 50의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 그 답을 노자의 도덕경에서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직, 전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현재는 노자와 장자, 주역 강의를 하고 있으며 수많은 인문학 서적을 지필한 박영규 저자의 50의 읽는 노자입니다. 오늘 원앤언북스가 출간한 50의 읽는 노자를 통해 50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5. 단순함이 삶의 집중력을 높인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하다. 이것저것 많은 걸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가 말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선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쟁여둔 물건과 설레지 않는 물건들, 소용히 다한 물건들을 미련 없이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말한다. 현명해지는 기술은 무엇을 무시해도 되는지를 아는 기술이다. 단순하게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집중해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것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 대다수의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에 당연히 해결책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무력감에 빠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이라도 언제나 작고 소박한 하나에서 시작한다. 큰 바다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한 줄기에서 비롯되고 태산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된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법정 스님은 말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립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단순함에 위대한 진리가 숨어 있다. 간결한 삶, 단순한 삶, 숨 쉬듯 가볍게 살아가는 게 인생 후반기 나의 모토이자 소원이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간단하고 심플한 게 좋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삶이 번잡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의 내가 그랬다. 방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명함이 좋기 1천 장은 넘었다. 내 인생 전반기는 천 갈래 이상 얽혀 있었던 셈이다. 요즘 자연인을 즐겨본다. 도시의 번잡한 생활을 접고 심산유곡으로 들어가 자연이 주는 재료를 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며 살아가는 자연인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법정 스님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종교인들 가운데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소박하게 살다 간 수행자가 덜어 있는데 법정 스님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다.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서로도 그런 부류의 인물이다. 서로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콩코드의 월든 호수가에서 작은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다. 손수떼감을 장만하고 자연이 주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서로는 당시 자신의 일상을 월든으로 편했는데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로는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그로써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게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역설한다. 헬렌 니어링과 스콘 니어링 부부도 서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이다. 이들 부부는 조화로운 삶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한다. 니어링 부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선 음식부터 간소하게 줄이라고 말한다. 니어링 부부의 상차림을 보면 한 끼에 기껏해야 두세 가지 음식을 먹을 뿐이다. 그렇게 먹고 건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부부의 생을 보면 그런 반문이 기우임을 알 수 있다. 남편 스콘 니어링은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아내 헬린 니어링도 큰 탈 없이 92살까지 살았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현인으로 불리는 디오게네스와 에피크로스도 단순 소박함의 도를 일상에서 실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디오게네스에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권력보다 햇빛 한 줄기가 더 소중했다. 에피크로스는 쾌락이 모든 선의 시초역 근원이라며 큰 기쁨보다 균형 잡힌 조용한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권고했다. 그러기 위해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실컷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도는 길이다. 다니기 쉽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듯 삶의 진리를 뜻하는 도라는 것도 행하기 쉽고 간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일상적으로 따라하기 어려우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 도덕경 22장. 일이라는 숫자가 가장 간단하고 쉽듯 도란 지극히 쉽고 간단하다.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는 건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에 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상을 소박하고 간소하게 만든 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삶의 도를 실천하는 지름길이다.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목에서 말한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 매우 적은 것들이다. 삶의 반환점을 돌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실제로 그렇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가진 게 많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적다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식물원 산책길에서 만나는 오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다. 오리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넓은 연목과 호수, 식물원 전체가 그들의 것이다. 두 발을 앙증맞게 저어 유유히 호수 위에서 논일다가 무료해지면 두 날개를 활짝 펴 자유롭게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 헤엄을 치기도 하면서 마음껏 삶을 즐긴다. 소유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존재가 오리다. 그에 비하면 세 장에 갇힌 앵무새는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가. 그들은 집 한 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밖에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그렇다. 소유는 하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앵무새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갖고 싶은 걸 모두 갖고 쾌락을 향유하며 불을 축적해보지만 돌아서면 텅빈 마음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삶의 의미인데 소유물이나 쾌락, 돈에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식물원이 아름다운 건 식물원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식물원이 내 소유라면 나는 그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잃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세속적 욕심이 앞서 식물원의 자연을 예전처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식물원의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게 사는 법 이 집도 우리 집만큼이나 살림이 소박하네요. 얼마 전 살던 집을 팔고 옆단지로 이사를 왔는데 예전에 살던 집에 새로 입주하는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다. 의정부에서 살다가 아들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다는데 아저씨와 아주머니 두 분 모두 수수하고 검소한 차림이었다. 그 집 세간사리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주머니 말씀과 두 분의 차림새로 밀어볼 때 무척 검소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집 살림이 소박한 건 아내의 영향이 크다. 아내는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지 않는다. 가전제품은 기능이 단순한 걸 좋아하고 옷가지도 화려한 것보다 수수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먹는 것도 육류보다 채소류를 더 즐긴다. 요즘에는 명태 후에 텃밭을 가꾸다 보니 상추나 치커리, 오이, 가지, 호박 같은 야채들이 식탁에 더 자주 오른다. 아내의 이러한 취향은 미니멀리즘과 무소유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내가 육류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채소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아내가 차리는 식탁에 대한 불만은 없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는 인간사 최고의 진리에 비춰볼 때 나는 행복한 축에 속한다.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카토는 화려한 웅변술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에서 카토가 진짜로 존경받은 이유는 따로 있다며 말하고 있다. 그는 고향 마을에서 선조들의 풍습을 계승하며 살았는데 소박한 식사를 기꺼워했고 간소한 의복과 작은 오두막에 만족했다.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보다 그것을 포기하는 게 더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의 외딴 마을에서 단순한 삶을 살며 논리철학농고를 지필했고 바리우 스피노자는 죽는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죽음을 맞았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신념대로 살다 간 것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고 권력자들 가운데도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즐긴 경우가 덜어 있다. 우루가이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호세 무이카가 그랬다. 그는 젊은 시절 군사독재에 맞서는 게릴라 조직 투파마로스 인민해방운동의 리더로 활동했으며 의협심이 강해 이 조직의 로빈우드로 풀렸다고 한다. 여느 투사들의 삶이 그랬듯 무이카도 긴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고 석방된 후 정치인으로 변신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눈여겨볼 점은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공을 나설 당시 지지율이 무려 65%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임기 초반에도 지지율이 30% 밑으로 추락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임기를 마칠 때의 지지율이 65%라는 건 무척이나 놀랍다. 퇴임 당시 무이카의 높은 지지율은 단순히 업적 때문이 아니었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정치적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그보다 그의 검소한 삶이 국민을 감동시켰다. 퇴임 당시 신고한 전재산이 1987년식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었고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했으며 노숙자들에게 대통령공을 내주기도 했다. 퇴임 후에도 그는 몬테비데오 외곽의 허름한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내이자 정치적 동반자인 루시아 여사 한쪽 다리를 잃은 강아지 마누엘라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닮았다. 법정 스님을 처음 접하면서 세상에 이런 스님도 다 있다니라며 경외심을 가졌는데 무이카 정기를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있다니라는 경외심을 가졌더랬다. 무이카의 어록은 법정 스님의 말만큼이나 큰 울림을 준다. 내 마음을 울린 말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단순하게 살 뿐이다. 사람이 사는 데는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나에게 가난한 자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도무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사는 데는 익숙지 않다. 삶은 앞에 있는 그 무엇이다. 태양은 매일 새로 떠오르니까. 노자는 말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효성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것이다. 기교를 끊고 이해관계를 버리면 도둑이 없어진다. 소박하게 살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라. 도덕경 19장 노자에 따르면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게 도에 더 가까운 삶이다. 스피노자가 그렇게 살았고 법정 스님이 그렇게 살았고 무이카 대통령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삶 속에서 돌을 잃었고 시공을 초월해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멈추는지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천천히 조금씩 먹는 게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후 식습관 두 가지를 고쳤다. 첫째, 빨리 먹는 습관을 느리게 먹는 습관으로 바꿨다. 숟가락을 들자마자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급하게 먹는 게 예전에 내 식습관이었는데 요즘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먹는다. 아내와 딸아이가 숟가락을 놓은 후에도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뭉그적거린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담당인 설거지가 늦어진다. 하지만 설거지가 조금 늦어진다고 큰 탈이 나지 않는다. 대신 내 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예전에는 툭하면 장의 탈이나 병원 신세를 졌는데 요즘은 배가 아파 병원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하나 고친 건 많이 먹는 습관이다. 예전에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완전히 들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밥의 양을 3분의 2로 줄이고 식사 후 과일을 먹을 때 하나만 더 먹고 그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손에서 포크를 내려놓는다. 간단한 원칙 같지만 이 습관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매우 큰 것 같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고 자고 일어난 후 속이 불편한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 식습관 개선과 함께 식사 후 곧바로 자리에 눕거나 소파에 앉는 습관도 고쳤다. 대신 거실과 안방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십여 분 정도 걷는다. 그런 후 악력기나 아령 같은 기구를 들고 간단한 근력운동을 한다. 허준은 동의보감에서 식사를 마친 후 백걸음을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다. 겨우 백걸음으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따라해보니 허준의 말이 과히 빈말 같진 않다. 백걸음이라는 걸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 후 신체의 모드를 정지 상태에서 활동 상태로 바꾼다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긴 건 습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게 내 생각이다. 식사를 끝낸 후 여자들은 대개 설거지를 하거나 부엌 바닥 청소를 하느라 몸을 움직인다. 남자들은 대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일찌감치 자리를 깔고 눕기도 한다. 요즘에는 그런 풍경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어느 집 할 것 없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식사 후 신체 모드를 정지 상태로 두느냐 활동 상태로 두느냐의 차이가 평균 수명 4, 5년의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떠올리면 맞는 것 같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식사 후 정지 모드셨고 어머니는 그 반대셨다. 아버지는 옛날 드라마에서 많이 봤듯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곰방대를 입에 물건 제떨이 가져오너라 하고 호령하던 유형이셨고 어머니는 식사 전후 부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유형이셨다. 80살 초반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90이 넘도록 살아계시는 어머니의 수명은 벌써 10년 이상 벌어지고 있다. 나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나의 60줄에 접어든 남성이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 지금까지도 여전히 식사 후 신체 모드를 정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으면 탈이 났을 것이다. 다행히 나는 조금 늦었지만 그런 습관을 고쳤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예전에는 걸핏하면 몸이 고장나 자리에 누웠는데 요즘에는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내는 편이다. 일상에서도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바로 멈추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손에 집어들었다가도 이게 꼭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진열대에 다시 내려놓는다. 원고를 쓸 때는 한 꼭지만 더 쓰고 쉬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마우스에서 손을 뗀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지만 그보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며 읽은 노자의 도덕경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덕경에서 나는 멈춤의 지혜를 배웠다. 노자는 말한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봄, 여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간 화를 당하기 쉽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삶의 무게중심을 공성보다 수성해 두는 게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잘 싸우는 사람은 성을 내지 않는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가진 걸 모두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승부수가 통하려면 태산처럼 장중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지간한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냉정한 승부사 기질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겐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다. 내 성격은 좋게 말하면 인정 많고 나쁘게 말하면 물러터진 유형이었다. 지인의 청탁을 받았을 때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금전적 손실을 보기도 했고 예기치 않게 일이 어긋나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 요즘의 나는 조금 다르다. 부탁을 거절할 줄도 안다.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을 때 예전 같으면 무조건 받아들였을 텐데 요즘은 가려받는다. 내 체력과 형편에 따라 기한 내에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중하게 사양한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인들의 모임 초대에도 무조건 응하기만 하진 않는다. 예전에는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인간관계의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 이유를 불문하고 참석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리는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도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불편하면 산해진미도 소용없으므로 그런 초대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 노자보다 먼저 접했던 장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달생에 나오는 목게에 관한 우아를 읽은 후 깨달은 바가 무척 컸다. 투계를 좋아하는 왕이 어느 날 기자라는 조련사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열흘 후 왕이 물었다. 달기 이제 싸울 수 있겠는가? 기성자가 아래였다. 아직 안됩니다. 강하긴 하지만 교만합니다. 허세를 부리면서 제 힘만 믿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기성자에게 물었다. 이제는 다 되었는가? 그러자 기성자는 말했다. 아직도 아닙니다. 교만함은 많이 줄었지만 너무 조급해 진중함이 없습니다. 다른 닭을 보거나 울음소리만 들어도 당장 덤벼들 것처럼 합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났을 때 왕이 다 되었냐며 재차 물었다. 하지만 기성자는 이번에도 말했다. 아직도 안됩니다.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최고의 투계는 아닙니다. 또 열흘이 지나 40일째 되는 날 왕이 묻자 기성자는 이제 된 것 같다며 말했다. 다른 달기 소리를 질러대고 도전해도 움직이지 않아 마치 나무로 만든 닭 같습니다. 싸움 닭으로서 최고의 덕이 갖춰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닭도 감히 덤비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먹게는 냉정한 승부 상징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경지에 이른 사람은 힘을 함부로 뽐내지 않는다. 칼을 칼집에 넣은 채 상대에게 무언의 힘을 보여줄 뿐 먼저 칼을 뽑지 않는다. 상대가 깐죽거리며 싸움을 걸어와도 목게처럼 초연한 마음으로 냉정함을 유지한다. 이병철 회장은 아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한 다음 날 아들을 집무실로 불러 목게 그림을 선물했다. 조직이 외파에 흔들릴 때도 목게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의미였다. 노자는 말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훌륭한 승자는 맞서지 않는다. 훌륭한 고용인은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용인의 힘이라 하고 하늘을 짝으로 삼는 지극한 일이라고 한다. 도덕경 68장 잘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도발적으로 나와도 목게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욕을 하며 화를 북돋어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다가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 일거에 공격해 승부를 끝낸다. 헤르만 해세의 청춘은 아름다워 중 클라인과 바그너에 나오는 말 에서도 같은 교훈을 얻었다. 가지 굵은 나무 같아라. 의연한 상 같아라. 또 고독한 야수 같아라. 가끔은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별 같아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나 자신으로 있으라. 이 책의 저자는 젊었을 적 누구보다 치열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실적, 성과, 재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 한평생 노력했으며 그에 맞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영혼은 더 큰 허기를 느꼈으며 계속 속에서의 공허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더 애를 썼고 그러면 더 공허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인생 이었습니다. 그러다 노자를 만나게 되었고 도덕경을 몇십 번 읽으면서 비우는 삶 버리는 삶에 대해 배웠으며 지금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50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방황하고 있나요? 혹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인생 전반전에 짊어졌던 마음이짐과 회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짐이 많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듯 등에 너무 많은 것을 이고 있으면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갈 때 편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50 이후 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걸어가고 싶은 당신을 위해 오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라. 노자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책을 추천해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북큐레이터 책사람입니다. 오늘 추천 책은 50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 당신을 위한 책입니다. 공자가 말하길 나이 50은 7천명으로 하늘의 뜻을 깨닫는 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50줄에 들어서면 슬슬 인생을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50의 인생을 정리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을 넘어 90으로 가고 있는 요즘 50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만큼 앞으로 살 날이 있는 중간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 2막으로 접어드는 길목이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나이인 50에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여기 그 답을 노자의 도덕경에서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직 전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다 현재는 노자와 장자 주역 강의를 하고 있으며 수많은 인문학 서적을 지필한 박영규 저자의 50에 읽는 노자입니다. 오늘 원앤언북스가 출간한 50에 읽는 노자를 통해 50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에 대한 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함이 삶의 집중력을 높인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하다. 이것저것 많은 걸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가지 에 집중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가 말한 것처럼 그러기 위해선 언젠가는 쓰겠지 하는 마음으로 쟁여둔 물건과 설레지 않는 물건들 소용히 다한 물건들을 미련없이 버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도 말한다. 현명해지는 기술은 무엇을 큰 장점은 집중해 있다. 먹을 것 입을 것 신을 것 사는 곳을 최대한 단순하게 줄이면 진짜 좋아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다.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덜 쓰고 에너지를 덜 쓰면 중요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 대다수의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에 당연히 해결책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무력감에 빠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이라도 언제나 작고 소박한 하나에서 시작한다. 큰 바다는 졸졸 흐르는 신의 물 한 줄기에서 비롯되고 태산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된다. 맑고 향기롭게 운동본부 발족식에서 법정 스님은 말했다. 하나가 필요할 때 둘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둘을 갖게 되면 그 하나마저 잃어버립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할 줄 알면 비록 가진 것이 없더라도 부자나 다름없습니다. 행복의 척도는 필요한 것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느냐 달렸습니다. 단순함에 위대한 진리가 숨어있다. 간결한 삶 단순한 삶 숨쉬듯 가볍게 살아가는 게 인생 후반기 나의 모토이자 소원이다. 인간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간단하고 심플한 게 좋다. 관계가 복잡해지면 삶이 번잡해질 수밖에 없다. 과거의 내가 그랬다. 방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명함이 좋기 일천장은 넘었다. 내 인생 전반기는 천 갈래 이상 얽혀 있었던 셈이다. 요즘 자연인을 즐겨본다. 도시의 번잡한 생활을 접고 심산유곡으로 들어가 자연이 주는 재료를 가지고 밥을 지어 먹으며 살아가는 자연인들을 볼 때마다 나도 나도 저런 삶을 한 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법정 스님을 좋아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종교인들 가운데 산속에 오두막을 짓고 소박하게 살다 간 수행자가 덜어 있는데 법정 스님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다. 미국의 자연주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서로도 그런 부류의 인물이다. 서로는 미국 메사추세츠주 콩코드의 월든 호수가에서 작은 통나무집을 짓고 살았다. 손수떼감을 장만하고 자연이 주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외부와 격리된 채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았다. 서로는 당시 자신의 일상을 월든으로 편했는데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라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서로는 소유를 줄이고 일을 줄이고 생각을 줄이고 그로써 번뇌를 줄여 간소하게 사는 게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 이라고 역설한다. 헬렌 니어링 스콘 니어링 부부도 서로와 함께 미국을 대표하는 자연주의 철학자들이다. 이들 부부는 조화로운 삶에서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말한다. 니어링 부부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선 음식부터 간소하게 줄이라고 말한다. 니어링 부부의 상차림 을 보면 한 끼에 기껏해야 두세 가지 음식을 먹을 뿐이다. 이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 부부의 생을 보면 그런 반문이 기우임을 알 수 있다. 남편 스콘 니어링 은 100살 까지 건강하게 살았고 아내 헬린 니어링 도 큰 탈 없이 92살 까지 살았다. 고대 그리스 시대의 현인으로 불리는 디오게네스 와 에피크로 도 단순 소박함 도를 일상 에서 실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디오게네 에피크로스 에겐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권력보다 햇빛 한 줄기가 더 소중했다. 에피크로스 는 쾌락이 모든 선의 시초역 근원이라며 큰 기쁨보다 균형잡힌 조용한 쾌락을 삶의 목표로 삼으라고 광고했다. 그러기 위해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실컷 먹지 말고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도는 길이다. 다니기 쉽고 편한 길이 좋은 길이듯 삶의 진리를 뜻하는 도라는 것도 행하기 쉽고 간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일상적으로 따라하기 어려우면 그림의 떡에 불과할 것이다. 노자는 말한다. 적으면 얻게 되고 많으면 미혹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삼는다. 도덕경 22장 1이라는 숫자가 가장 간단하고 쉽듯 도란 지극히 쉽고 간단하다. 하나를 품어 천하의 표준으로 삶는다는 건 가장 간단하고 쉬운 것에 도가 있다는 것이다. 일상을 소박하고 간소하게 만든 후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삶의 도를 실천하는 지름길 이다. 가진 게 적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목에서 말한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 매우 적은 것들이다. 삶의 반환점을 돌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실제로 그렇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가진 게 많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적다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식물원 식물원 산책 식물원 산책길에서 만나는 오리는 가장 행복한 존재다. 오리들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몸뚱이 하나만 가지고 있다. 하지만 넓은 연못과 호수 식물원 전체가 그들의 것이다. 두 발을 앙증맞게 저어 유유히 호수 위에서 논일 다가 무료해지면 두 날개를 활짝 펴 자유롭게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 헤엄을 치기도 하면서 마음껏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존재가 오리다. 그에 비하면 세상에 갇힌 앵무새는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가. 그들은 집 한 채 소유하고 있지만 그 밖에 그들에게 허락된 공간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도 그렇다. 소유는 하고 있지만 자유롭지 못한 앵무새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갖고 싶은 걸 모두 갖고 쾌락을 향유하며 불을 축적해보지만 돌아서면 텅빈 마음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삶의 의미인데 소유물이나 쾌락 돈에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식물원이 아름다운 건 식물원이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이다. 식물원이 내 소유라면 나는 그 아름다움을 한순간에 잃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라는 세속적 욕심이 앞서 식물원의 자연을 예전처럼 즐길 수 없을 것이다.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식물원의 모든 걸 누리고 있는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고 소박하게 사는 법 이 집도 우리 집만큼이나 살림이 소박하네요. 얼마 전 살던 집을 팔고 옆단지로 이사를 왔는데 예전에 살던 집에 새로 입주하는 아주머니가 한마디 했다. 의정부에서 살다가 아들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왔다는데 아저씨와 아주머니 두 분 모두 수수하고 검소한 차림 이었다. 그 집 세간 사리를 직접 보진 못했지만 아주머니 말씀과 두 분의 차림 새로 밀어볼 때 무척 검소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집 살림이 소박한 건 아내의 영향이 크다. 아내는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지 않는다. 가전제품은 기능이 단순한 걸 좋아하고 옷가지도 화려한 것보다 수수한 스타일을 좋아한다. 먹는 것도 육류보다 채소류를 더 즐긴다. 요즘에는 명퇴 후에 텃밭을 가꾸다 보니 상추나 치커리, 오이, 가지, 호박 같은 야채들이 식탁에 더 자주 오른다. 아내의 이러한 취향은 미니멀리즘과 무소유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나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 내가 육류를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채소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아내가 차리는 식탁에 대한 불만은 없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라는 인간사 최고의 진리에 비춰볼 때 나는 행복한 축에 속한다. 로마의 정치가 마르쿠스 카토는 화려한 웅변술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영웅전에서 카토가 진짜로 존경받은 이유는 따로 있다며 말하고 있다. 그는 고향 마을에서 선조들의 풍습을 계승하며 살았는데 소박한 식사를 기꺼워했고 간소한 의복과 작은 오두막에 만족했다. 그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보다 그것을 포기하는 게 더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루드비 비트겐슈타인은 노르웨이의 외딴 마을에서 단순한 삶을 살며 논리 철학 농고를 지필했고 바리우 스피노자는 죽는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 편안하게 죽음을 맞았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한 신념대로 살다 간 것이다.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고 권력자들 가운데도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즐긴 경우가 덜어 있다. 우루가이 제40대 대통령을 지낸 호세 무이카가 그랬다. 그는 젊은 시절 군사독재에 맞서는 게릴라 조직 투파마로스 인민해방운동의 리더로 활동했으며 의협심이 강해 이 조직에 로빈우드로 풀렸다고 한다. 여느 투사들의 삶이 그랬듯 무이카도 긴 세월을 감옥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눈여겨볼 점은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공을 나설 당시 지지율이 무려 65%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임기 초반에도 지지율이 30% 밑으로 추락해 고전을 면치 못하는 대통령이 있는데 임기를 마칠 때의 지지율이 65%라는 건 무척이나 놀랍다. 퇴임 당시 무이카의 높은 지지율은 단순히 업적 때문이 아니었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라는 정치적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그보다 그의 검소한 삶이 국민을 감동시켰다. 퇴임 당시 신고한 전재산이 1987년식 낡은 자동차 한 대뿐이었고 대통령 월급의 90%를 기부했으며 노숙자들에게 대통령공을 내주기도 했다. 퇴임 후에도 그는 몬테비데오 외곽에 허름한 농가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내이자 정치적 동반자인 루시아 여사 한쪽 다리를 잃은 강아지 마누엘라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는 모두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닮았다. 법정 스님을 처음 접하면서 세상에 이런 스님도 다 있다니라며 경외심을 가졌는데 무이카 정기를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있다니라는 경외심을 가졌더랬다. 무이카 어록은 법정 스님의 말만큼이나 큰 울림을 준다. 내 마음을 울린 말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단순하게 살 뿐이다. 사람이 사는 데는 그다지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나에게 가난한 자란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이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하는 사람은 도무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사는 데는 익숙지 않다. 삶은 앞에 있는 그 무엇 이다. 태양은 매일 새로 떠오르 니까. 노자는 말한다.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들이 효성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것이다. 기교를 끊고 이해관계를 버리면 도둑이 없어진다. 소박하게 살고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라. 도덕경 19장 노자에 따르면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는 게 도에 더 가까운 삶이다. 스피노자가 그렇게 살았고 법정 스님이 그렇게 살았고 무이카 대통령이 그렇게 살았다. 그러했기에 그들은 삶 속에서 도를 잃었고 시공을 초월해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한 걸음만 더하는 순간 멈추는 지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천천히 조금씩 먹는 게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후 식습관 두 가지를 고쳤다. 첫째 빨리 먹는 습관을 느리게 먹는 습관으로 바꿨다. 숟가락을 들자마자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급하게 먹는 게 예전에 내 식습관 이었는데 요즘은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천천히 먹는다. 아내와 딸아이가 숟가락을 놓은 후에도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뭉그적거린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담당인 설거지가 하지만 설거지가 조금 늦어진다고 큰 탈이 나진 않는다. 대신 내 장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예전에는 툭하면 장애 탈이나 병원 신세를 졌는데 요즘은 배가 아파 병원을 찾는 경우가 거의 없다. 또 하나 고친 건 많이 먹는 습관이다. 예전에는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완전히 들 때까지 숟가락을 놓지 않았는데 요즘은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들기 전에 숟가락을 놓는다. 밥의 양을 3분의 로 줄이고 식사 후 과일을 먹을 때 하나만 더 먹고 그만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바로 손에서 포크를 내려놓는다. 간단한 원칙 같지만 이 습관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매우 큰 것 같다.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확실히 줄었고 자고 일어난 후 속이 불편한 증상이 많이 사라졌다. 식습관 개선과 함께 식사 후 곧바로 자리에 눕거나 소파에 앉는 습관도 고쳤다. 대신 거실과 안방 복도를 왔다갔다 하면서 십여분 정도 걷는다. 그런 후 악력기나 아령 같은 기구를 들고 간단한 근력운동을 한다. 허준은 동의보감 식사를 마친 후 백걸음 걷는 것만으로도 많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다. 겨우 백걸음 으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따라해보니 허준의 말이 과히 빈말 같진 않다. 백걸음 이라는 걸음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식사 후 신체의 모두를 정지상태에서 활동상태로 바꾼다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 수명이 익힌 건 습관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게 내 생각 이다. 식사를 끝낸 후 여자들은 대개 설거지를 하거나 부엌 바닥 청소를 하느라 몸을 움직인다. 남자들은 대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 보거나 일찌감치 자리를 깔고 눕기도 한다. 요즘에는 그런 풍경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어느 집 할 것 없이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이었다. 식사 후 신체 모드를 정지 상태로 두느냐 활동 상태로 두느냐 차이가 평균 수명 4-5년 차이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착용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경우를 떠올리면 맞는 것 같다. 아버지는 전형적인 식사 후 정지 모드셨고 어머니는 그 반대셨다. 아버지는 옛날 드라마에서 많이 봤듯 식사가 끝나면 곧바로 곰방대를 입에 물건 제떨이 가져오너라 하고 호령하던 유형이셨고 어머니는 식사 전후 부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유형이셨다. 여든 살 초반에 돌아가신 아버지와 아흔이 넘도록 살아계시는 어머니의 수명은 벌써 10년 이상 벌어지고 있다. 나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 나의 60줄에 접어든 남성이다. 내가 아버지를 닮아 지금까지도 여전히 식사 후 신체 모드를 정지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으면 탈이 났을 것이다. 다행히 나는 조금 늦었지만 그런 습관을 고쳤다. 그 때문인지 몰라도 예전에는 걸핏하면 몸이 고장나 자리에 누웠는데 요즘에는 비교적 건강하게 잘 지내는 편이다. 일상에서도 한 걸음만 더 하는 순간 바로 멈추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손에 집어들었다가도 이게 꼭 필요한지를 따져보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서면 곧바로 진열대에 다시 내려놓는다. 원고를 쓸 때는 한 꼭지만 더 쓰고 쉬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 바로 마우스에서 손을 뗀다. 허준의 동의보감이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지만 그보다 인생 후반전에 접어들며 읽은 노자의 도덕경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덕경에서 나는 멈춤의 지혜를 배웠다. 노자는 말한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봄 여름 지나 가을 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간 화를 당하기 쉽다. 사람마다 정도와 결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체로 인생 후반기에는 삶의 무게중심을 공성보다 수성해 두는 게 현명하다. 나이가 들수록 욕심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잘 싸우는 사람은 성을 내지 않는다.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선 가진 걸 모두 걸고 승부수를 던지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그런 승부수가 통하려면 태산처럼 장중하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어지간한 변수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목표에 집중할 수 있다. 냉정한 승부사 기질 지난 날을 돌아볼 때 내겐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다. 내 성격은 좋게 말하면 인정 많고 나쁘게 말하면 물러터진 유형이었다. 지인의 청탁을 받았을 때 딱 부러지게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 금전적 손실을 보기도 했고 예기치 않게 일이 어긋나 곤란한 일을 당하기도 했다. 요즘의 나는 조금 다르다. 부탁을 거절할 줄도 안다.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을 받을 때 예전 같으면 무조건 받아들였을 텐데 요즘은 가려받는다. 내 체력과 형편에 따라 기한 내에 쓸 수 없다고 판단되면 정중하게 사양한다.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지인들의 모임 초대에도 무조건 응하기만 하진 않는다. 예전에는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인간관계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 것 같아 이유를 불문하고 참석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자리는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도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불편하면 산해진미도 소용없으므로 그런 초대에는 일절 응하지 않는다. 노자보다 먼저 접했던 장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달생에 나오는 목게에 관한 우아를 읽은 후 깨달은 바가 무척 컸다. 투게를 좋아하는 왕이 어느 날 기자라는 조련사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했다. 열흘 후 왕이 물었다. 달기 이제 싸울 수 있겠는가? 기성자가 아래였다. 아직 안됩니다. 강하긴 하지만 교만합니다. 허세를 부리면서 제 힘만 믿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기성자에게 물었다. 이제는 다 되었는가? 그러자 기성자는 말했다. 아직도 아닙니다. 교만함은 많이 줄었지만 너무 조급해 진중함이 없습니다. 다른 닭을 보거나 울음소리만 들어도 당장 덤벼들 것처럼 합니다. 또다시 열흘이 지났을 때 왕이 다 되었냐며 재차 물었다. 하지만 기성자는 이번에도 말했다. 아직도 안됩니다. 눈초리가 너무 공격적이어서 최고의 투개는 아닙니다. 또 열흘이 지나 40일째 되는 날 왕이 묻자 기성자는 이제 된 것 같다며 말했다. 다른 달기 소리를 질러대고 도전해도 움직이지 않아 마치 나무로 만든 닭 같습니다. 싸움닭으로서 최고의 덕이 갖춰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닭도 감히 덤비지 못하고 도망칠 것입니다. 목개는 냉정한 승부사를 상징한다. 어느 분야에서든 경지에 이른 사람은 힘을 함부로 뽐내지 않는다. 칼을 칼집에 넣은 채 상대에게 무언의 힘을 보여줄 뿐 먼저 칼을 뽑지 않는다. 상대가 깐죽거리며 싸움을 걸어와도 목개처럼 초연한 마음으로 냉정함을 유지한다. 이병철 회장은 아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한 다음 날 아들을 집무실로 불러 목개 그림을 선물했다. 조직이 외파에 흔들릴 때도 목개와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라는 의미였다. 노자는 말한다. 훌륭한 무사는 무용을 드러내지 않고 잘 싸우는 사람은 성내지 않는다. 훌륭한 승자는 맞서지 않는다. 훌륭한 고용인은 스스로를 낮춘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용인의 힘이라 하고 하늘을 짝으로 삼는 지극한 일이라고 한다. 도덕경 68장 잘 싸우는 사람은 상대가 도발적으로 나와도 목개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욕을 하며 화를 북돋어도 냉정함을 잃지 않는다. 때를 기다리다가 상대의 허점이 보일 때 일거에 공격해 승부를 끝낸다. 헤르만 해세의 청춘은 아름다워 중 클라인과 바그너에 나오는 말에서도 같은 교훈을 얻었다. 가지굵은 나무 같아라. 의연한 산 같아라. 또 고독한 야수 같아라. 가끔은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별 같아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항상 나 자신으로 있으라. 이 책의 저자는 젊었을 적 누구보다 치열하게 산 사람 이었습니다. 실적 성과 재물을 가득 채우기 위해 한평생 노력했으며 그에 맞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영혼은 더 큰 허기를 느꼈으며 계속 속에서의 공허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 더 애를 썼고 그러면 더 공허해지는 악순환을 경험하는 것이 그의 인생 이었습니다. 그러다 노자를 만나게 되었고 도덕경을 몇십번 읽으면서 비우는 삶 버리는 삶에 대해 배웠으며 지금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충분히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떠신가요? 혹시 50이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하고 방황하고 있나요? 혹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더 채워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인생 전반전에 짊어졌던 마음이 짐과 회안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어떨까요? 짐이 많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듯 등에 너무 많은 것을 이고 있으면 인생의 후반전을 걸어갈 때 편하게 인생길을 걸어가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50이 비우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행복하게 걸어가고 싶은 당신을 위해 오늘 이 책을 추천합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라. 노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